아이고 안녕하세요 나 지금 우리 집에 근처에 있는데 지금 여기는 약간 노래동산 같은 거 같기도 하고 약간 음식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특히 여기 음식 같은 거 너무 많고요 일단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한 번 해볼까? 아 이거는 약간 인도네시아 음식이 왔던 거 이건 토토프라게라고 하고요 아 여기는 아 지금 큰 거 같대 다른 데서 가보자 여기는 약간 아이스 같은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있고 사람들을 왜 나만 쳐다보는 거지? 음 좋다 여기 좋다 근데 왠지 무통에서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 같지? 이거는 화시딩벨 맛보기 한 번 해볼까? 아 좀 비싸다 이거는 아 좀 비싸다 아 원래 그런 음식은 안 먹어 다른 데서 가보자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내가 찾은 음식이 지금까지도 아직 찾을 수가 없어 지금까지 왜 나만 쳐다보는 거지? 내가 이렇게 흔러서 마음을 받은 게 그래 그래 이렇게 생겼구나 맛있어 그럼 다음에 봐 안녕